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안녕하세요 에이아이입니다 일단 오늘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1년 만에 컴백이라서 정말 많이 떨렸는데 컴백 전에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후렴구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서 인상적인 곡입니다 완전체로 컴백을 해서 너무 설레고 두근거리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컨셉을 좀 많이 바꿔봤어요 기존의 저희 AOA 컨셉보다 좀 더 건강하고 멋진 컨셉을 갖고 싶어가지고 사실 걱정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실시간 순위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이번 활동 내일부터 스타트인데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저희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한 번 더 원합니다 체로가 이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신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